야 이 와중에 팬티라인 보이면서 배를 까고 다니네 이 추위에 대단합니다 우리였으면 노스페이스 이런걸로 진짜 사람 그냥 팔뚝한 거의 프랑키급으로 하고 다녔을 텐데 원피스에 그치 이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추운데 저렇게 입고 다닐 수 있지? 대단하다 역시 여잔 위대해 여기서 팬티라인으로 다닌다게 말이 돼? 이렇게 밖에서 그쵸? 같이 가 여기 길 아니다 춥지 추워 다섯개 좀 입고 다니지 어머니들 저렇게 여행가는데 딸이야 배를 까고 가면은 진짜 등짝스맥씩 만든다 진짜로 인연이? 추워 인연아 입고 가 엄마 그거 핏감 안좋단 말이야 뭐 핏감? 엄마가 핏감을 알아? 아니 근데 인연이 키워서 저기 잘 먹이고 잘 입히니까 무슨 엄마한테 따수께 가라는 거잖아 인연아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딸 딸 딸 싸우면서 이제 여행가기 하루 전날 전기 나가네 불은 들어오는데 전기가 나가네 신기한 게임이야 분명히 불이 들어왔는데 뭐 이거 갈색 아니야? 어 뭐야 조커야? 아 내가 무서워하는 애들 내가 아까 조커 무섭다는데 조커 나오는 거 같다 여기서 잠깐만 다시 봅시다 이거는 위험 토템의 예왕 붉은색 위험하다는 거야 여자가 당한다는 건가? 아아 씨 잠깐만 발전기 혹시 지나쳤습니까 제가? 발전기 뭐 지나쳤어요? 저기 가지 말자 괜히 저기 저기 안에서 당하는 거 같거든 지금? 저기 안에 가지마 잠깐만 이거야? 발전기 어디 있었는데? 발전기가 어디있어? 이런데 발전기 있을 수가 없지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가는 길이 누가 지나쳤다 그래가지고 좋은 낚시다 그래 나도 저기 있는 거 같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지나쳤다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봤던 거 아니야 안쪽이 있는 거 같아 여기 있네 왼쪽 이거만 좀 보고 아 여기네 잘 다른데 잘 다른데 우와 멋있다 잘 다른데 우와 멋있다 어떡해? 가자 가자 야 가 가 가 가 가 어 야 이거 갑툭튀가 이게 빨리 가자 빨리 가 안 돼 왜 안 돼 안 돼 내렸잖아 아저씨 저 버튼 누르고 있어요 버튼 누르고 있다고요 R2 누르러 가서 눌렀는데 R2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였네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나한테 떠나지지마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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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 너의 여자를 지켜 τι 버튼 Do you want me to go Son has a bad mind originally 바ad 뭐야 아 여기서 갔나? 기억나는거 있죠? 기억나는거죠 기억나는거죠 우리 잘못이지 이들이 뭐랬는데 이들이 그 여자 옷을 벗는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놀래켜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심해 밖으로 나간거지 나 진짜 만약에 그냥 얘 어우 개같은거 이런 애들 인성으로 시청자들이 있으면 방송 때려쳤다 진짜 강태하고 말지 개념이 없어 애들이 뭔 소리야 근데 방금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쳤냐? 어떻게 나오지? 같이 내려가야 되나? 어... 조심... 광차를 밀어 일단 조심하자 같이 내려가는 것보다 아! 잠깐만 저 여자 혼자 남겨두면 안 되는데 같이 갔었어야 됐나? 잠깐만 같이 가야돼 어떡하지? 도와야돼 도와야돼 어 같이 있어줘야돼 아 같이 아닌데 얘 죽는거 아니냐? 네 그냥... 그냥... 흐르며... 아... 내가 처음부터 같이 떨어졌어야 됐나봐 3킬 들어가는 부분인가? 어떡하지? 왜 보내지? 얘를? 아... 개같은거 하... 하... 뛰어내려갈게 그래, 뛰어내려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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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! 오! 뒤에 있어, 뒤에 있어 오! 와... 뒤, 뒤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어! 이럴려고 시점 못 바꾸게 만들었지 게임 제작진 개개끼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아... 아... 아아... 아..... 아아... 이걸 하나 둘 셋 het is not what I picture 마음이 either 하Blue way 이거 밀고 가는거야? 가자 공간이 열렸다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돼가는건지 안 밀었으면 남자가 죽었으면은 여보세요 버튼 눌렀어 버튼 눌렀어 어머나 괜찮아? 네 괜찮아요 허리 좀 나갔겠다 야 그냥 피하면 안됐어? 막 꼭 정차시켜야 됐어? 오른쪽이 길인데 왼쪽에도 길있나 보자 길이 두 갈래인데? 이것도 설마 선택지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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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아시는게 있어도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게임이 막장인데도 스포는 노노합니다 같이 맞춰나가는건 괜찮습니다 단서 발견 시가 꽁초 타고 남은 시가 꽁초 최근에 버려진 듯한 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조졌다 시가 꽁초 이곳은 어디가 있었나요? 이곳은 어디가 있었나요? 게임 개재밌네 와우 신비로운 기호 이것도 뭐야? 이것도 볼 수 있나? 광산 바위 벽에 기묘한 기호가 그려져 있다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우와 오 아 τ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그냥 산을 내려가자 그냥 산을 내려가자 이것들아 아까 발전기 가기 전에 동그라미 단서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단서 4인데 그럴 수도 있죠 어 밖으로 나왔다 그런가 보네요 여자 지켜낸거 같은데 위험한 순간에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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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가 이리로 뭐지 이건 없어 없어 단서가 또 하나 있었다고? 괜찮아 괜찮아 그 아까 거기서 오른쪽 동굴로 갔으면 뭐가 나와도 나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쪽 동굴이 그 막 이렇게 뭔가 운반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계속 굴러왔잖아 거기서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별치에 누가 있어 뭐가 있다는 거야 어 이럴 때 갑툭 튀어나올까봐 개무색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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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였어? 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은데? 뭐 뭐가 잠깐 1초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? 뭐지? 공포영화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0.1초급이었거든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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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왠지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나오는 순간 다시 있을 것 같아 너가 눈치 까야 돼 누가 있다라는 건 사실 알려줘야 돼 내가 무조건 알아가야 돼 내가 무조건 알아가야 된다고 또 보고 또 봐봐 제한시간 이딴 게 걸려있을 수도 있어 게임에 지나갔다 지나갔어 배 떠났어 공도 있어? 늑대 어 모든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주치는 동물을 모두 다 공격한다네요 곰 회색 곰은 사체를 좋아한대 어 위험하긴 하지만 인간을 공격하는 회색 곰은 상당히 드물다 엘크 순록이겠죠? 여기서 수천 년간 그 뭐야 살았다네요 순한 생물이긴 하지만 우두머리 수컷은 자신의 하렘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자에게 공격적으로 박치기와 돌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흠흠흠 흠흠흠х 하렘시아 자 아프리카보다 다음팟이 시청자가 더 많지? 감사합니다 왜이래 bgm 오 잠깐만 이 영역에 들어가면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수컷은 오오오오 와아 이 아아 아아 어 개같은가 와 여자 받아주는 드립 장난아닌데? 순록한테 왠지 이거 막 오 손전등 비추면 안될거같애 뭐 까마귀는 아니었어 흰색 비둘기같은 그런거였는데 와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천진난만한것도 야 어 없는거 아냐? 헐 헐 헐 어떻게 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거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욕해 목욕하게 해줘 목욕해 목욕하게 해줘 고맙욕해 목욕해 목욕해 찬물이면 얼어죽지 조시가 왜 대답을 안하지? 뭐야 뭔소리야 뭐였어 목욕한다가 19분이면 안걸리죠 목욕하는데 이제 특정 부위가 나오면 그런거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규제하면 아프리카 모두 다 영정되어 드라마는 다 19금이지 요즘은 12세도야 목욕탕에서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? 다 열어봐 일단 내려봐라